구독해요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짜잔 우와 누나 이게 뭐야? 어 이건 붕어빵 기계 붕어빵 기계? 사실 기계라기보단 판이지 판 모양 틀 우와 그럼 이걸로 붕어빵 만드는거야? 만들기 뿐이냐? 엄청 다양하고 맛있고 재밌는 붕어빵을 만들어야지 키카키키요 미키 맛있고 재밌는 붕어빵? 뭔데? 궁금해 키키키 궁금하지? 그럼 맛있고 재밌는 붕어빵 만들기 추비추비추비추비 시작 1개에 1,000원 아 이렇게 세팅하면 붕어빵집 세팅 완료 근데 1개에 1,000원? 너무 비싼거 아니야? 예 말도 마세요 요즘 밀가루가 얼마나 비싸졌는줄 알아요? 밀가루가 비싸죠? 밀가루랑 식용유 가격이 엄청 올라서 겨울철 간식 노점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대요 안돼! 그럼 호떡이랑 그 다음에 호두과자는 그런거 다 싹어지는거야? 어 팔아봐야 원가도 안나오니까 점점 사라지는거지 응 안돼! 다 해결방안이 있지 해결방안?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해먹는 더 다양하고 맛있는 붕어빵 만들기 다양한 맛? 어떤 맛이 있는데? 개격해?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대해보고요 먼저 반죽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가루를 팔거든요? 쿠팡에서? 로켓 배송 바로 200g 이랑 물 280 이랑 섞어서 바로 2분만에 완성! 우와 간단하다! 비키야! 어? 손님 오셨다! 설화 누나 설화 누나 어? 리오나 안녕? 뭐하고 있었어 비키야? 네 손님 앉으세요 여기 붕어빵 짐 차렸는데요 진짜요? 축하드려요 축하 말로만 축하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좀 팔아주세요 원가도 안나옵니다 당연하지 무슨 맛 있는데요? 무슨 맛 있냐면요 여기 메뉴판이요 오 메뉴판도 있어 메뉴판 오 팥이랑 크림치즈맛 우와 또 피자치즈 맛있겠다 더블티 우와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개씩 다 해드릴까요? 네 네 기다려보세요 손님 우와 첫 주문이다 불을 약하게 켜서 여러분 불을 사용하니까 꼭 주변 어른들이랑 함께 하세요 얇게 기르치 해주고 반죽을 반만 부어줍니다 오 오 재밌어 그 다음에 이 위에 기본 중에 기본 어마어마한 맛을 내는 팥 속을 넣어줍니다 욕심부리면 안되지만 조금 많이 넣어서 꼬리까지 이렇게 다 했으면 반죽을 살살 엄청 얇게 부어줍니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제 덮고 뒤집어지기 덮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좀 바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후 후 어렵다 이거 쉬어 보이죠? 절대 쉽지 않아요 주변 어른들이랑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꼭 꼭 꼭 그럼 이제 다 됐나 볼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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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캐캐 열어보면 하나 둘 셋 우와 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어 나 처음 해보는데 우와 나 금손 아니야? 너무 맛있겠다 잠시만요 손님 다 됐거든요 팥부터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손잎 천원입니다 아 네 네 밀가루 값이 많이 올랐어요 손님 네 저 별말 안 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어떠세요? 아니 아직 안 익었어요 아니 안 익었어요? 잠시만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네요 잠시만요 이걸로 드세요 이걸로 다시 음 그럼 이걸로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역시 팥이야 재미라 캐캐캐 리오나 너는 안 먹어? 나는 버블티 먹을 거야 캐캐캐 그래 기다렸다가 버블티 먹어 오리온 넌 태권도 안가냐? 태권도? 지금 몇시인데? 아 늦었다 내가 갈게 내꺼 남겨 누나 다음에 봐 안녕 캐캐캐 에이 또 늦겠구만 야 뛰어가지마 차 확 튀어나온다 자 만족스러우시죠? 이제 다이나믹하게 갈게요 기대해주세요 두번째 손님은 이 크림치즈입니다 딸기 크림치즈 진짜 맛있겠다 장난 아니지? 이 딸기 크림치즈랑 블루베리 잼을 넣어서 만들어 볼 거야 난리나겠다 정말 맛이 없을 수 없는 좋아 요 왔어 피키 손님 오셨다 무슨 맛있는 냄새야? 붕어빵집 차렸습니다 손님 어서오세요 텔라야 이리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어 진짜야? 저도 안아주세요 오 또또 질문 들어왔다 잠시만요 만들어 볼게요 반죽을 살짝 부어주고 크림치즈를 올려주고 블루베리 잼을 넣어줍니다 오 이정도? 뒤집는다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잘되라 이거 잘되면 진짜 대박적인 맛일텐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열어보면 짠 오오 와 와 이건 내가 다 먹어야겠다 네 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요 돈이요 제발 주세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먹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손님 장난이고요 자 여기 받으세요 돈은 저기 통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네 여기요 내 것도 넣을게 나도 넣었다 기억해줘 응 다 봤어요 와 크림치즈 너무 기대되는데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좋겠다 너무 맛있어 이거 꼭 해먹으세요 난리나 난리나 와우 진짜 맛있다 잼 없이도 덜 달게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 맞지 맞지 이거 이거 이마트에서 산 거 이거 딱 하나 재료가 간단해 근데 슈크림은 없나요 그게 슈크림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재료가 보기가 어려워서 하지만 대박적인 거는 피자맛이 있다는 거 피자맛이요? 와우 나 그거 좋을 것 같아 빨리 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후 기다리는 손님은 많은데 손은 하나네 일단 피자 속을 만들어주면 양파 잘게 썰은 거랑 시마 파프리카 넣어주고 스팸이거든요 스팸 구운 거를 넣어줍니다 얍 콘 넣어주고 아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피자 소스를 넣어줘서 같이 섞을 거예요 이 정도 피자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꿀팁 이 피자 치즈를 같이 섞으면 섞어줄 때 안에 붕어빵 만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러면 붕어빵 만들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냄새 좋아 맛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심심하단 말이에요 네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저기 갔다가 조금 이따 오던지 해보세요 지금 바쁘니까 김죽 넣고 치즈를 그 다음에 치즈를 조금만 더 뿌려줄게요 조금만 더 뿌려줄게요 늘어나야 좋을텐데 담죽 닫아주시고 얇게 오 이거 모양 이쁘겠다 닫아줍니다 오 모양가 예쁘게 나와라 하나 둘 뒤집어 제가 두 번째로 기대하는 기대자기입니다 기대다요 자 그럼 열어볼게요 하나 둘 반죽을 많이 넣는게 모양이 더 예쁘네 완성!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피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도 피자 기대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맛있쥬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버블티 부어방 버블티 부어방은 이 반죽에다가 버블티 타로 가루를 넣어서 만들거예요 이 버블 넣어서 오 맛있겠지? 보라보라 신기하겠다 타로 가루를 이 정도 넣고 물 조금 더 추가해서 눈떼 중으로 넣어주는거야 이 정도 이 정도? 섞어주면 오 이 색깔 보라보라해 오 이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진짜 재밌겠다 기대돼 반죽 살짝 넣고 오 색깔 제발 보라색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버블티 속인데 1분만 전자레인지 데우면 되는 타피오카 쿠팡에서 샀구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전 반죽을 살살 덮어줍니다 다 닫고 오 뒤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만드는거 보는게 또 재밌어 그치 재밌다 와우 완성 오 보라색은 사라지네 자 하나씩 드세요 네 기대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오 버블티 붕어빵 맛이 음 겉부터 속까지 진짜야 버블티 붕어빵 버블티 흐 우와 진추야 팔아도 되겠다 버블티 호떡도 만들어 줘 버블띠 호떡?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제발 오키님들 이 영상의 좋아요가 3천개가 넘으면 버블띠 호떡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기대돼 꼭 해줘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다양한 붕어빵 만들어서 먹기 대성공 리오니꺼 남겨야 되는데 하나도 없네 우와 오늘은 약속했던 버블티 호떡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오기 전에 만들어놓을게요 기대되는 버블티 호떡 반죽을 붓고 물을 부어서 이스트와 같이 섞어주기 오 반죽 이 정도 됐으면 오 좋아 어 서로 왔나보다 야와벨캠 어 박세인? 설화가 아니라 박세인이잖아 왜 내가 와서 너무 좋아? 어떻게 저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지?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고 있게 버블티 호떡 만들려고 뭐? 버블티 호떡? 신나겠잖아 어 그래 너도 먹어라 어차피 텔라랑 설화 와도 다 먹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아 신나잖아 근데 아직 될라면 조금 기다려야 돼 반죽하고 좀 기다려야 되거든 그 정도야 기다리지 뭐 버블티 호떡 어떻게 만들어? 아 우선 이 반죽을 떼어서 그 안에 버블을 넣어주는 거야 이건 타피오카 간단하네 그렇게 버블티 호떡 만드는 거야? 아니 팥이랑 버블티 그 다음에 꿀 호떡 이렇게 세 가지 만들어주지요 세 가지 맛 다 맛있겠잖아 근데 나는 버블티가 제일 궁금해 아 반죽 다 됐다 그럼 버블티 호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죽을 이 정도 떼어서 우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잘 핀 다음에 이 안에 버블을 넣어줍니다 우와 어떨까 닫아주고 짜잔 여러분 이제부터 불을 사용하니까 꼭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해주세요 기름에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올려줍니다 후우 잘되라 적당히 익었으면 뒤집어서 오 조심조심 오오 너무 잘됐어 이상태에서 한번 눌러줄게요 바로 하나 둘 셋 마 이게 호떡이다 오 오 오 느낌있어 오 맛있겠잖아 비키야 어 서러웠다 어 세인이도 있었네 뭐하고 있었어? 우리 호떡 만들고 있었어 짜잔 이건 버블티 호떡 우와 신기하다 근데 텔라는? 아 문자 못 봤어? 텔라는 오늘 보던데 어 진짜? 어 문자 와 있었네 여보세요? 어 텔라야 오비키 미안해 어 나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같이 먹자 어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먹자 어 아쉽지만 텔라는 다음 번에 같이 해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더 잘됐잖아 스텔라가 없으면 내게 더 많아지니까 어? 하하하하하 그럼 팥 호떡도 만들어 볼까? 으악 팥 호떡? 나 그런거 처음 들어봐 만들어 볼게 호떡 반죽을 쭉 떼고 안에 팥을 넣어준 뒤 닫아줍니다 팥 들어간 호떡은 어떨까? 이게 닿는게 좀 어려운데 이런거는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달궈진 팬에 올려주기 어느정도 다 익었으면 뒤집어 봅니다 오 예쁘게 잘 익었다 이러메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기름이 튀니까 꼭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하세요 오 삐져나왔다 이렇게 하면 팥 호떡 완성 저기요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꿀 호떡까지 완성시킨 다음에 먹읍시다 우리 정말 빨리 먹고 싶은데 하하하하하 이번엔 가장 베이직한 꿀 호떡 반죽을 쭉 떼어서 꿀 많이 넣어줘 알겠어 꿀을 많이 넣어줍니다 오 이 상태로 닫아줘요 와 어렵다 많이 넣는가 되게 어려워 잘 구워진 팬에 올리고 오 뒤집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노릇노릇 진짜 잘 익었어 그 상태에서 바로 눌러줄겁니다 하나 둘 셋 조심조심 와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기름 튀고 계속 강조하지만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 알겠죠? 우와 우와 짠 세 가지 다른 맛 호떡 완성 우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잖아 자자자 내가 먼저 온 손님이니까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흠 음 손님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천은 버블티로 주세요 네 버블티요 잠시만요 네 버블티요 잠시만요 빨리 줘 빨리 나 시간 없단 말이에요 네 천원입니다 천원 여기다가 넣으세요 원래 천원인데 내가 한참 기다렸으니까 나 그냥 500원 내도 되는 거지? 시간이 금인데 안 그래? 우와 진상 또 시작이다 여기에 넣을게요 500원 됐죠? 어 근데 어떤 맛이 버블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랜덤으로 골라 먹기 할까? 그래 그러자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골라야지 내가 제일 먼저 온 손님인데? 알겠어 알겠어 너부터 골라 제발 버블티 나와라 행운의 여신은 나에게로 나는 이거 제발 버블티지 설아야 골라 그럼 나는 이거 그럼 나는 남은 거 이거 우와 예쁘다 무슨 맛일지? 에잇 뭐야 팥이잖아 맛있긴 한데 오 나는 꿀어떡이야 꿀어떡 이건 내 거야 처음부터 내가 먹으려고 그랬거든 아 뜨거워 하하하하하 어때 맛있어? 내가 또 해줄게 설아야 아니 또 해줄 수 있는 거면서 왜 고르라고 하는 거야? 짜증나 일단 먹어보라고 한 거지 맛이 어때? 맛있어? 뜨겁긴 한데 엄청 쫄깃하고 맛있는데? 오 대성공이다 내 꿀어떡도 맛있어 팥도 나름 맛있어 좋아 그럼 나 팔아도 돼? 인정 근데 나는 500원 해줘 그래 기분이다 다 500원 해줄게요 줄 서세요 좋지요 좋지요 네 곧 드립니다 버블티 호떡을 만들어 보면 자 버블티 호떡 주문하셨죠 갑자기 버블티를 가득 넣어주고 어때 나 약간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지 이제 잘 구워진 팬에 올려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고 눌러줍니다 자 버블 호떡 완성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버블 호떡 먹어봐야지 우와 음 후떡 안에 달콤한 버블이 가득 차있어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뿌듯하고 좋네요 저리 비켜 버블 호떡 하나 주세요 500원 됐지? 500원 빨리 주라고 빨리 오늘도 진상 손님은 피할 수 없다 뭐라고? 어디 봐서 내가 진상이야? 참 어이가 없어? 그래서 미키야 너 이대로라면 진짜 퇴박 나겠다 올겨울 호떡 장사로 바쁘겠네 그래도 신난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버블 호떡 만들어 팔기 네 빨리 만들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바쁘다 바쁘다